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4일 토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시시콜콜한 일들은 다른 데서 많이 다루니까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저는 또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좀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인요한 씨가 어떻고 뭐 이런 건 다 다루니까 저는 이제 선거 문제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이 패자가 되는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원히 패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제 방법은 딱 하나인데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하는 것을 2024년도 총선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막으면 국민의 힘이 영원한 패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패자이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마치 무당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힘당 내부나 국힘당 내부나 조갑재 씨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선거 부정이 없다 이렇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견해를 피려가지만 그거는 이제 무당이 부닥끄리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 죠 이제 참 한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제도화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피를 뿌리더라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전자투표기 일명 투표지 분리기와 같은 그런 전산 장비들이 선거 과정에 도입돼 가지고 그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이 일단 제도로서 문권화되고 그리고 제도화 되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거를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하나 사용하는 것도 바꾸기가 힘들고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건데 국힘당이나 미래통합당 이나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선거에 전산 장비가 도입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몰랐겠죠 선거 부정의 제도화 는 국힘당은 영원한 패자고 국민들은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게 한국 사회 전체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도록 만들겠죠 오늘 이 제도화라는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어제 나간 그런 실방송 가운데 한 부분이 악과 손을 잡은 자들 결국은 악의 도구로 전락하다 그런 내용의 방송이 좀 나갔 는데 한 분이 그를 참 잘 남겨 하셨네요 이제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헛범재판소를 통해서 완벽히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대법관들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언론인들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도화 돼버린 겁니다 제도 제도화 됐기 때문에 이 제도화 되어 가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2024년 총선에 현행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실시가 되면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힘당은 영원한 패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체제는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될 것이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정부 상태와 무정부 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다 무정부 상태와 무정부주의라기보다도 본인들도 악과 타협을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죠 아마 국힘당 내부에도 2024년 총선 에서 자기들이 당 모의 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홍준표 씨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대패할 것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함께 이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산주체 사상으로 물들어 완벽하게 만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참정권의 중요함 참정권을 박탈당했을 때 본인과 후세대가 어떻게 비용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민족에 비해서 후손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정선거의 제도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여러분들 빼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런 콘텐츠를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는 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다 깨어나기를 바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또 한 분이 악과 손을 잡은 자들 작금의 사전투표 제도가 유지된다면 2024년도 총선은 국힘당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그듭 강조하지만 그냥 감으로 촉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망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포캐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전망처럼 그렇게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 5% 부풀리기부터 시작해서 개헌 저지선과 그다음에 탄핵 저지선이 모두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220만 표에서 329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절을 통해서 그것을 전국의 모든 선거구마다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뿌리게 되면 결국은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의 부정이 찢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요 차라리 국힘당은 총선을 보이콧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적패들 걸핏하면 탄핵을 하겠다 인명안을 부결하겠다 국정발목잡기 등 국정질서가 혼란스럽고 중단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숫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만 갖고서도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금의 사전투표제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선거를 보이콧하는 게 낫습니다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참정권이 박탈된 것을 다수 국민들이 깨우치게 되면 거리로 나와가지고 한거를 하겠죠 그럼 피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웬만큼 피를 뿌려가지고는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한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가 눈을 감음으로써 그들 역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고착화나 제도화에 상당히 기여한 인물로 그냥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들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지만 선거 부정을 인지하면서도 선거 부정을 덮는 놈들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놈들이 죄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다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개중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뭄에 콩나게다 야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제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뭐 쫙쫙쫙쫙쫙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